바로 먹으라는 거야 이거? 그지? 보소야 300이네? 보석이 막 들어오네? 보석 하나 있잖아 그지? 백수야! 말걸기 도망가고 난 멍청한 짓 하지마 내가 보고 있어 받아들이고 싶지 않군 그렇다능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능 해산 잘 가라 뚜뚜뚜뚜뚜뚜뚜 알겠습니다 모두 카봐뚜뚜뚜 아카스! 여러분! 아카스! 아카스! 오! 내 말! 와 말 한마리.. 오 이 말 멋있네 야 나와봐 나와봐 이 말 속하게 플레이트치 하죠? 발스피드 은근히 괜찮지가 않네 얘는 뭐 쉬라우자스에 비하면 뭐 아카스! 와 이거 이 말 기동성 개쩐다 기동성 봐 기동성 봐 한 바퀴 턴 도는거 보세요 와! 야 이기 우와! 와! 와 말 기동성 봐 대박이야 이거 말도 안되는데 이거? 아카스! 여러분! 아 샷건 샷건 아 옆구리 들어오는거 못봤어 아 고병은 따로 떨어져있으면 안돼 얘들아 고병은 떨어져있으면 이렇게 먹이가 되는거에요 알겠지 아 나 이봐 이 말 진짜 갖고싶다 이거 말 어떻게..어떻게였지 이거? 이거 기동성이 너무 좋아요 보병 잡을때 개쩔어 진짜 보병 잡을때 터니 그냥 알아보라 이거 봐 와 스피드 조절 기가 막히고 이거 뭐 할말이 없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어떡하지? 뭐지? 이거 어떡하지? 와 진짜 좋다 이 말 와 경중마보다 더 좋은데? 내 스타일인데 이거 완전 이거 어떡하지? 말도 탱킹이 또 돼요 이게 말도 탱킹이 또 돼요 이게 오 봐봐 수창을 이렇게 많이 맞아도 돼? 말 진짜 좋다 이거 와 와 와 내가 이런말 얘만 안하는데 너무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네 아 이거 전립품을 얻으면 진짜 좋겠다 내가 내꺼고 이렇게 좋은말도 오랜만에 타보네 와 쓰읍 플레이트 차죠 이거 알아놔야겠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이렇게 이렇게 대규모 전투했는데 혹시 나오는거 아냐? 아 이거 오스월드가 타는거 아냐? 내가 알기론 이거 타는 애를 본적이 없거든요? 어 오스월드가 타는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은데 이렇게 좋은말을 아무나 저기 할리가 없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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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볼트다 이거 화살이야? 뭐야 이거? 아 어떡하지 이거 리바 업했다 리바 업 진짜 빨리한다 일단 힘을 먼저 찍을까? 힘을 먼저 찍고 기마공수를 키워도 되겠다 리바 어 마상 황혼의 기사랑 똑같이 키워야겠다 괜찮겠어 어 쓰읍 괜찮겠어 그렇게 키웠나 와 진짜 어떻게 얻냐 이거 볼트라고 되있는데 생김새가 뭐 볼트나 저기 자 이 오스월드 한번 봅시다 풀어줘볼게요 한번 아이템처럼 비어져있죠? 한 칸? 어떻게 두 칸 세 칸 오스월드 풀어줘보자 아무것도 없고 우자쓰 응 아무것도 없어 응 알았어 응 꺼져 응 보성 내놓고 꺼져 쓰읍 말 이름 플레이트 차죠 한번 검색해봐요 누가 타는건지 한번 알아봐봐요 히어로 무언가가 타는건가? 아니 히어로 무언가 내가 알기로는 저거 지옥군마랑 그 아이언브레드 스탈리온? 뭐 그런거 아니 그거 아니라 뭐지 그게? 아 생각 안내네 맞을거야 아 아이언 뭔데 그거 탈거야 아마 플레이트 차죠 진짜 좋다 방금 기동성이 아니면 내가 반대로 생각하는걸 수도 있어 기동성은 별로 어 기동성은 별로 안좋은데 스피드가 아무래도 경주마보다 떨어지니까 원래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동성 컨트롤이 잘 안되거든 그래서 그럴수도 있어 근데 말생긴게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가 지금 입고있는 갑옷이랑 너무 잘 맞아 내가 저기한거는 저건데 야 버릴기도 우서퍼도 있잖아 그치? 잘됐다 자 버릴.. 버릴기도 우서퍼도 만나러 갔다올게요 쌍보석 좋고 보석 3개인가? 와우 이제 고작 아니구만 갑옷 이제 바꾸려고요 예 이제 입을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레이븐스턴은 레이븐스턴은 사레온왕국의 마레온을 점령하였습니다 와.. 잘하네 버릴기도 우서퍼도 여기 어딨겠지 또 외톨이 여기 있다 전자피아노? 한 이십만원? 싼거는 뭐 그렇게 하고 비싼거는 더 많이 넣었죠 여기 있다 전자피아노? 한 이십만원? 싼거는 뭐 그렇게 하고 비싼거는 더 많이 넣었죠 드샤르가 나한테 선포 걸러나? 근데 드샤르 뭐 힘이 있냐? 솔직히? 성 4개? 드샤르 그거 헤르티지 다자부인가 그거는 좀 모르겠어 황무지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최..최상의 상태로 싸워야겠지 최..최상의 상태로 싸워야겠지 차라리 평지가 낫겠다 그치? 얘랑 얘랑 한 번 완전 평지에서 싸워보자 개꿀? 그쵸? 뭐 595니까 뭐 별거 없고 타락자가 문제였지 그 때 저번에 웨이브 때 저번엔 내가 200얼마였어 지금 300이야 들어와 한 번 붙어보자 천병? 전투병? 근위대 가자 근위대 강습권병에서 근위대 가고 대비 너무 근데 이건 내 쪽에 불리하잖아 좀 내려가야지 좀 어우 좋다 이거 괜찮다 뭐야 저거 빨라 이렇게 뭐야 야 너 니들 은빛한게 레인저라 라인전하고 있는거야? 이제 보니까 라인전하고 있네 나 뭐하나 했네 라인전하고 있네 나 화살 맞겠다 까불지마 라인전 군비단계 레인저랑 라인전하고 있는데요 아니 궁병도 아닌 놈이 라인전하고 있네 너 어제 화살 없냐? 화사스 화살 저쪽으로 가면 많이 있을거같은데 쥐했는데 미쳤나 황당 네거 얘거 뺏어먹으면 되겠다 라고 얘기할라 했는데 오케 얘꺼 뺏어먹어야 돼 먹았쓰 50발 개꿀 으으아 으에에에에에에에이웨 으아아아 으어억 오오오 오오 아 랩 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하실 필요로 간단해요. 팔이 이래서 좋아. 아.. 죽은 애 없냐? 야 좀 죽어라 화장 좀 쓰게 여깄다 여깄다 아 아 생각 안해도 돼 싸워도 돼요 나머지 100마리 남았거든 한 마리 끝내버리자 궁병만 라인 다시 잡고 음 음 음 음 너무 빼도 안좋아 예 명성원같은거 얻으면 좋죠 이미맵은 이제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봤을때 엄청나게 진행 많이 했어요 이정도면은 보석도 뭐 어마어마하게 먹었고 어 진행 엄청 엄청 많이 됐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음 음 음 아 으음 봐봐 그지 내 말 맞지 방어력 진짜 5졌다니까 노도르 경주마가 방어력이 70이에요 85에다가 노도르 경주마가 속력이 50인데 43이면은 거의 뭐 줌마급이고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동성이 42야 말이 안되고 거기서 말이 안되고 돌용력은 48 체력이 400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플레이트 차죠 내가 아까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 말이 말도 안되게 좋았어 아아 이거 뭐야 재차전 이러면 이거 템 안나오지않나? 야 빠져 빠져 놔줘 놔줘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템 안나오지않나? 플레이트 차죠 못 끼는거에요? 아까 탈수도 있던데 승반성이 이렇게 높진않나봐 내가 팔스키야 아까 타줬어 내가 팔스키야 아까 타줬어 어린이 잘가지고 아이씨 으앗 쉴려고 못돼 버리기가 쓴 활이 뭐냐 이거 버리기 아니냐 이거? 피셔를 보는거 아아아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에디터 에디터로 끼면 증발해? 그래요? 아무튼 플레이트 차죠 내가 봤을때 여기 펜돌에서 나오는 말중에서 제일 좋은거 같아 데몬차저 스탯이 얼마되는지 모르겠네 데몬차저도 그것도 좀 부럽긴 한데 그거 나오지않나? 그거는 습.. 저기 습득할 수 있지않나? 데몬차저 쓰읍 데몬차저 근데 뭐 슈라우자스랑 오스월드를 한방에 잡았기 때문에 헤하 한번정도는 예 할수있죠 헤하 한번정도는 헤 하 아 아 프린스 아 예 걔 걔 아까 죽었잖아요 근데 걔가 하얀 화살 준다는데 하얀 화살 예 다중샷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능력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거 워더바이트 걔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응 들어와 아 나 킬 되게 많이 했는데 아 짜증나 이럴때가 제일 짜증나 명성 다 얻고 뭐 다 했는데 이래되면은 지형 괜찮다 아냐 저 걔가 또 라인전 하나? 싸우져야지 아우씨 아파 레슬리 뒤에 숨어있어야겠다 어 미안 아! 빼자 이번엔 이득충 갑니다 이득충 앓자 칼투어 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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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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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화살 앞에 있어? 저거 저 경주만 어디갔냐? 뭐야 이거 경주만 야 일루와 야! 야 일루와 여러분! 차아지! 화살 먹고 싶다 화살 어디야 까비 야 이거 화살 좀 먹자 없다 따라와 얘들아 야! 나랑 미팅할 사람 뭐야? 안녕 또 다음 다음 화살 좀 많이 먹자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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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오오옹 렌차맞았는데 살았다 아 너무 막 싸우는 느낌 있긴 하지만 뭐 알아서 하겠지 까마귀 전투는 수송전이 꽃인데 수송전 언제 뜨나 야 이 활 들고 이 활 들고요 장비창에다가 화살 다 싹다 도배한 다음에 싸우면 꽤 볼만 하겠다 그죠 158 잡음 끝인가 지원병 나왔네 신경써서 전투하기가 귀찮아 알아서 하겠지 금방 라인만 살짝 잡아넣자 영원한 봄빛 한개 다 써간다 다 써 써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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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alry! Archers! every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